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단디해라 단단히 해라 경상도 말로 단디는 단단히를 뜻합니다. 험한 시절을 살아낸 부모들의 눈에는 자식이 항상 강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른 다음 부모는 모두 저세상으로 가고 말았지만 단디해라 단디 살아라 이런 그런 당부의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자신의 사람에는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장성해서 타재로 떠날 때면 어김없이 수십 년 전에 부모가 저에게 했듯이 단디해라 야무지게 해라 단단해라 야무지게 살아라 등과 같은 당부가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삶에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모두 자신이 책임진다는 결국 모두 우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걸 하나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든 아니면 공동체의 선택인 간에 고스란히 비용천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당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없고 물론 예외가 있다면 부모 정도는 울어줄 수가 있겠죠. 어느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진면목이자 진실일 것입니다. 공동체도 어떤 선택에 대해서 냉험하다 할 정도로 스스로 비용을 치루어야 되고 좋은 선택의 경우는 혜택을 누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쁜 선택에 대해서는 톡톡히 비용을 치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지는 살림살이를 정말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시한폭탄이 된 고정비 지출입니다. 요즘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1조 원 지출하는 것은 누구집 아이 용돈처럼 생각한다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요구하는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정비가 얼마만큼 겁난 것은 스스로의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잘 아는 것입니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비용 청구서를 우리 사회에 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기초연금이 시한폭탄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기초연금 수급자 10년간 334만 명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10만 원을 더 주자는 정부다. 이것이 바로 2020년도 9월 13일자 기사입니다. 2014년도의 말 65세 노년층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규모가 마치 눈덩어리가 구르는 것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초에는 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 노인까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난 수급자 전부 소득하위 70%의 모든 노인들이 3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국비 15조 원이 기초연금으로 투입되고 지방비까지 더하면 모두 19조 원에 달합니다. 단일 복지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수급 범위가 70%로 대폭 늘어나는데다가 베이비부모 세대인 1956년생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584만 1천명에 달합니다.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약 10년간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려 33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미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40%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40의 70%는 해냉기 중 30분을 유지하더라도 2031년도에 노인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돈이 40조 7천억입니다. 2041년도에 61조 6천억입니다. 2051년도에 78조 5천억이 소요됩니다. 누가 이 많은 돈을 지급할 것입니까? 누가 이 돈은 많은 돈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하위 70% 모든 노인들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면 2051년대는 예산이 87조 4천억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에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한국은 결국은 재정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르는 노력은 위기가 닥쳐서 외압 그러니까 외부의 채권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에 실업자가 물결치고 원화같이 폭락으로 날아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되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외부 압력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재정위기를 겪던 시절에 외신을 타고 오는 그리스발 사진과 소식이 한국인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미리 미리 고통을 분담하고 절약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며칠 전에 양봉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양봉하시는 분이 이런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는 사례를 들어주었습니다. 벌꿀들조차도 바깥 상황이 바뀌어서 수확물이 줄어들게 되면 벌집 규모를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바깥 작황이 좋으면 벌꿀 집을 예상대로 키우지만 바깥 때 예를 들면 우기가 많이 반복돼 가지고 그런 벌꿀을 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이 좁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줄인다는 것이죠.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르는 정치인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수십조 원짜리의 그런 고정비 지출을 요구하는 국책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서슴지 않습니다. 아마 어려움을 크게 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피눈물 흘리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한국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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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